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국이 맑아서 바깥활동 즐기기 좋으셨을 텐데요.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전주는 31도로 30도 내외로 올라가겠는데요. 다만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사진 보시면 중부지방에 구름 조금 지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7도, 대전은 30도 등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광주 16도, 대구, 부산 17도 보이겠고요. 제주도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대구 30도, 제주도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